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입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 영상 좀 촬영하고 있고 지금 6% 정도 올랐는데 우리가 이게 제주반도체 어떤 식으로 목표가 끌고 가면서 어떤 구간을 좀 매수나 매도 타점으로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구요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주반도체 중요하게 봐야 될 선이 어디다 21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21선을 지금 살짝 한번 이탈한 다음에 페닉셀을 발생시키고 장중에 이렇게 급등시키면서 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어 미니 역회된 숄더 느낌으로 해서 지금 오늘 이런 반등이 좀 나와 줬는데 어떤 구간이 좀 중요하다 이런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끌고 갈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좀 체킹하면서 들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탑에서 다운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건데 지수가 있고 시장이 있다라는 얘기죠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을 좀 들여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무너지면 아시다시피 종목들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이랬던 데 보시면 종목들도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를 추종하면서 추세 추종하는 이 제주반도체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외 증시 차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번호 0730 누르시면은 키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01% 정도 좀 하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좀 확인이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22년도에 고가를 최근에 갱신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슈퍼사이클이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우리가 와있다라는 말씀이고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땐 어쨌든 박스권 아직 돌파한 지 얼마 안 지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생각했을 때는 다음번 구간까지는 한번 좀 슈팅이 다음번 구간까지는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아직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계속적인 이슈가 있죠? 무슨 이슈가 있나요?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냐면 모든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AI가 다 장착된다라고 하면 그 시장의 파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예요 핸드폰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가전제품에 다 만약에 AI가 장착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수요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인 제주 반도체가 충분히 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제주 반도체가 팸리스 저전력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저전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AI를 만약에 디바이스에다 쓴다라고 하면은 전력을 적게 소모해야지만 우리가 이 AI를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AI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를 다루는 제주 반도체가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주가의 향방을 좀 예측해 보자면 뭐 이건 단순히 이제 어느 정도 예측입니다 여러분 예측 지금 21선을 하회하면서 한번 무너뜨렸지만 이 종목은 어떤 주체가 좀 많이 개입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많이 개입이 돼 있다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외인이랑 기관이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기금이 또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래서 프로그램이 오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이 되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외국인이 그냥 장악하고 계속적으로 단타치는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외국인이 살 때만 따라 사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외국인이 여기서 사서요 여러분 여기서 팔았는데 개인이 다 받아 먹으면서 쭉 올려줬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신고가 영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에서 개인들은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돈 벌기 편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본인들이 이렇게 돈 써서 올려버리면은 개인들이 다 받아가면서 오히려 주가를 더 올려버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선호한다라는 얘기고 본인들이 큰 돈 써서 이렇게 들어올리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팔고 나가면서 단타치고 팔고 나가는 계속 반복하면서 제주반도체를 마치 ATM기처럼 그냥 매수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반도체는 어떤 흐름이 중요하다?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JP모건 얘네 둘이서 완전 주무르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매물대로 놓고 보시면 아직까지는 조금 집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매수상이 매도상이 좀 안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의 순매수 금액을 추적하면서 목표가를 좀 설정해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구간에서 분명히 매물 소화를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고점 부근에서 분명히 한번은 수그릴 건데 이게 수그리면서 매물 소화 해놓고 이런 컵앤앤들 패턴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21선이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서 사면 되겠다? 21선 딸려 올라오는 거 보고 지지 구간 어디요? 3만원 이런 구간까지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저점에서 잘 잡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추세는 좋죠 이렇게 하면서 크게 안 무너뜨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올라타졌기 때문에 좀 더 목표가를 끌고 가시면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12월 4일입니다 월요일 제가 12월 4일 월요일날 이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제가 트레이더K 유튜브 종목이라고 해서 12월 4일 월요일날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종목명이 뭐냐면 제주반도체 매수가 얼마? 7,280원 이하로 12시 6분에 제가 52주 신고가 돌파 후 눌림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는 거 보고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안내를 드렸고 분봉으로 좀 놓고 보시면 이날이 12월 4일인데 제가 얼마로 안내를 드렸냐면 7,280원 이하로 좀 안내를 드렸고 12시쯤에 안내를 좀 드렸죠 여기 이 구간에서 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수익시간을 2분의 1 정도 했는데 계속적으로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제주반도체는 시초가 종목으로도 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방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로 타점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제주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한번 확인하고 타점 안내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대응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응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수익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초가 단타 종목으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제가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좀 수상한 종목을 여기다가 좀 공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이게 개인 채널인데 이번에 신규 채널을 좀 오픈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종목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개인 채널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우리가 매일같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2월 13일 어제 모비스를 제가 한번 여기 보시면 몇 시간 전이라고 적혀 있냐면 23시간 전이라고 좀 적혀 있죠 모비스 제가 모비스를 어제 13일날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 장중에 몇 퍼센트 정도 올랐냐면은 하루만에 약 12%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와줬죠 보시다시피 이날이 이 전날에 제가 안내를 좀 드렸는데 하루만에 이렇게 13% 상승이 있었습니다 고가가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18%까지 올랐고 지금 현재 12% 구간인데 여기 보시면 13일날 캔들이 확인이 되시죠 제가 좀 수상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모비스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같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 둘 테니까요 이 링크 제주반도체 영상 다 시청하신 다음에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볼 만한 종목들 좀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분석 확인하셨는데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좀 드릴 거기 때문에요 이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종목 하나를 업로드 해놨어요 수상한 종목 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해놨다라는 말씀이고 다시 제주반도체 얘기로 좀 돌아와서 제주반도체가 어쨌든 이런 계속적인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처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구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1선 맥시멈 61선을 깨지 않는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61선을 이탈한다고 하면 장중 종가가 이탈해서 그 다음 날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슬슬 제주반도체를 좀 보내줘야겠죠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을 이어가는지는 21선과 61선의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도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에코프로가 오를 때 보시면은 이런 오르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좀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고점 가면 특히 더 심하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게 바로 프로그램이고 제주간도체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그리고 외국인들의 개입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처럼 가려면 어떤 선이 중요하다? 21선과 61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로직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프로그램의 룰을 좀 따르기 위해서는 21선과 61선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깬다 하더라도 61선까지 딸려 올라오는 것은 최대한 훼손하지 않아야지만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주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매일같이 좀 핫한 와중에 CCS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CCS가 올라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CCS가 상한가를 연속으로 가면서 상승하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도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 다음번으로 봐야 될 종목이 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양자컴퓨터 관련주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반도체를 지금 매도하시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주반도체를 매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번 테마로 초전도체 관련 테마와 엮여있는 양자컴퓨터 관련주를 좀 우리가 슬슬 매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지금 아무거나 들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다가도 특이점이 이렇게 관찰되는 종목을 들어가셔야지만 우리가 이런 대세 상승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제가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양자컴퓨터 관련주를 하나 좀 가져오게 됐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인데 상장된 이래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다가 최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삼각수렴의 상단 부분을 최근 돌파한 후에 눌러주는 흐름으로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좀 확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확인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근 양자쪽 관련한 기사가 초전도체와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저희가 저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고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양자컴퓨터와 초전도체가 밀접한 테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양자컴퓨터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양자컴퓨터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테마가 같이 가는 것은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컴퓨터 관련주로 우리가 종목을 매집해 나가야 된다 어떤 종목으로 특이점이 바닥에서 발견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에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야지 많이 이런 대세 상승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테마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신성 델타테크처럼 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의 형태로 수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파동이 나올 때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긴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에 4674에 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 기간 적어서 한 분 한 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구간을 확대해놓고 보시면 양봉으로 올려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은 확인이 되는데 이후로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긴 기간에 걸쳐 세력이 매집을 끝내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올려 칠 때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충분히 이 구간이 고점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흔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천만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인데 바닥에서 거래량을 회전시킨 게 4번 정도가 2천만주 이상을 회전을 시키면서 철저한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체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돌파하고 눌러주는 흐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초전도체와 엮여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해 놓고 우리가 기사를 체크해 가면서 슈팅 이전에 매집 해놓고 들고 갈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고 300% 이상으로 보고 들고 갈 건데 나중에 이미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로 고점에서 따라 붙는 매매가 지겹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에서 특이점이 발견되고 첫 상승 이전에 미리 저점에서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매집주로 진행한 종목들은 대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저점에서 잡아서 큰 수익이 항상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